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명동 금매 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10억대에 취득이 가능하고요 4월 초 정도에 충분히 계약 가능한 현재 시점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경매물건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지도는 본 건물 주변 평당 시세입니다 최근 3년간 실거래가 평당 8천만원 전후에 실거래 가격 신고가 되어 있고요 본 건물 올 근생 기준 명동역 역세권 기준으로 주변 시세는 대로변 아니고 이면이긴 하지만 평당 1억 전후에 시세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보시면 4호선 회원역이 보이는데요 회원역도 대로변 기준으로 당연히 1억 이상의 평당가를 자랑하고 있고 뒷면 이면 도로 쪽도 실거래 최근 6천만원 호가 여기도 거의 8천만원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명동역에서 도보 2분 정도에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나머지 이렇게 시세 나온 부분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 평당가니까 화면을 멈춰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본 건물 주변 시세 최근 실거래가 최소 평당 8천만원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부연 설명해 드리죠 일단은 이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02424-1999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건물의 현재 매매가 대비 평당가는 5,9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당 8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1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임대 수익률은 3.5%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취득 이후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률 4.5% 이상 많게는 5%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 보시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동 상권은 명동역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요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언제나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1번지의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여파가 끝나게 되면 예전과 같이 활발한 배우수를 자랑하고 또한 토지 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역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고마 빌딩이고요 올 글린 생활시설입니다 주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현재 지하부터 지상까지 공실이 없고요 앞으로도 공실이 나기 힘든 우량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빨간색 보시면 감정가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 건물은 감정 가격이 매매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주변 실거래가나 시세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가보다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경매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이 최대 7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 70% 기준은 담보 90% 장금대출 받으시고 10%에서 5% 정도는 신용대출로 가능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신용에 문제가 없다던가 사업소득이 있고 개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매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감정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 건물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 심리에 있어서 움츠려 들고 있는데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 때 이런 위기를 귀에로 잡으시는 분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다시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특히 본 물건은 명동입니다 자세한 전화는 024241999로 연락 주시고요 자세한 집원을 오픈하지 못하는 점은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의한 거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내방을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 가입하시면 경매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정보 교류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오늘의 경매, 오늘의 부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